돌아가고 있는거 같아요 지금부터 30문 30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의 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0초 안에 제가 질문하는 대답에 대답을 못할 시에는 하이어 직원분들한테 답을 쏘셔야 돼요 해봐 준비 시작 이름 박재우 성립 생명월일 890901 고향 부산 혈액형 비 키 바질 못농게 몰라 좋아하는 연예인 박잡어 싫어하는 연예인 박잡어 할인원식에서 제일 불편한 아티스트는 박잡어 그룹이론 중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 규정 비밀 빨리 비밀 지금 간을 먹고 싶은가 고기 나의 가장 큰 장점 음악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음악 래퍼가 되고 싶은 한 명 박재범 동물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이 강아지 운동할 때 꼭 듣는 음악 박재범 올라오면서 노래방 18번 박재범 올라오면서 내 삶의 원동력 박재범 나의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 박재범 박재범 그러면 기억에 남는 여행지 LA LA 밤에 야 니가 말하는 질문만 3초 지나면 나중에 LA에서 살 계획도 있어 회식시켜주느라 내가 돈 다 썼어 LA에서 회식하는 걸로 LA 갈비 이렇게 하는 거 와 누나 자기야 프로듀서가 아니었다면 지금 뭐하고 있을 거예요? 아 아 네 아 이건 질문이 늦었어 솔직히 아 버벅됐잖아 질문을 바로 막 빨리 할 때 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니가 버벅된 거야 나는 빨리 했어 저 버벅 안되는데요? 여기 서른들 끝이 아니고 아 그러면 밥 살 테니까 거기에 팬분들 같이 먹자 두 명? 그거 와 하이여에서도 두 명만 보고 와 아 그럼 좀 어색할 거 같은데 형 두 명만 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받았어요? 왜 난 안 내릴 거 같지? 어쩌라고 아티스트가 나를 싫어하나? 아니지 어 그러면 저희는 열 명 팬 분들 두 명 그럼 인스타그램 댓글로 추천해서 두 명을 하이여 음식 회식에 불러서 껴서 중간에서 먹는 거로 중간에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런 분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초청사인데요 아 준비를 좀 많이 안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뭐 가면 돼 뭐 가면 돼 일랄게요 감사합니다.